천국의 영혼 천국은 하느님과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상태 지옥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어둠에 빠진 상태로 말이죠 현세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고 있지만 천국에 가서는 하느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지복직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고린토 전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지옥은 매 순간순간 인생의 여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허황된 교만과 하느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할 때 발생하는 완전한 파멸인 것입니다 마테오 복음에서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지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정말 행복한 상태를 가르켜 천국 같다 반대로 괴로운 상태를 가르켜 지옥 같다고 자주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옥은 어떤 상태로 이해하면 될까요? 연옥은 세상의 죄를 다 풀지 못하고 받아야 할 벌이 남은 상태로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죄를 정화하고 남은 벌을 받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연옥 영혼은 이런 정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하느님을 뵙기 전 땀과 먼지처럼 내게 남아있는 죄를 씻고 벌을 보석하는 것이 바로 이 연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기념하고 있는 위령성을 역시 이러한 교리적 가르침과 전통의 바탕을 둔 것으로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선행, 미사봉원 등을 통해서 연옥 영혼들의 잔벌이 사해져 그 영혼들이 연옥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카베오기 후서에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를 통해 연옥의 존재와 연옥 영혼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도 연미사와 연도 그리고 위령미사를 드리는 것이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하느님을 만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상태 지옥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해 괴로워하고 어둠에 빠진 상태 연옥은 세상의 죄를 다 풀지 못하고 받아야 할 벌이 남은 상태로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죄를 정화하고 남은 벌을 받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을 저버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옥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천국과도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